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MBC 경남은 경남의 하수관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폭우 때마다 하수관이 터지거나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자체는 물론이고 환경부도 이런 사고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수관을 덮은 매놀 뚜껑이 덜컹일 정도로 오수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오물들이 보리밭과 논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애써 키운 농작물은 검게 썩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수년 동안 반복된 문제에도 지자체는 여전히 매놀 뚜껑에 구멍을 막고 고정하는 땜질식 처방만 했을 뿐입니다.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창원해안 도로 및 오수관이 터져 주유소 등 인근 가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일대에서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오수관이 터진 것만 6차례입니다. 노후된 하수관은 집안 침하, 이른바 싱크홀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 879건 가운데 45.1%는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 경남에서만 몇 건이 있었을까요? MBC 경남이 직접 도내 18개 시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하수관 파손과 오패수 누출, 집안 침하 건수 등을 지자체에 정보 공개 청구했더니 건수를 명시해 답변한 곳은 단 8곳뿐. 청건이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답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해당 자료가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환경부도 상수도는 민원 건수와 누수 건수까지 상세하게 집계하지만, 하수도에 대한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수가 처리돼 결국 상수로 순환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피해 건수 집계도 되지 않은 채 매번 반복되는 하수도 관련 사고. 이런 가운데 올여름은 폭우 빈도가 높을 걸로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